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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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지 마세요. 처음에 들어가지 마시고 폭만 까셔도 돼요. 나오는 팀이 너무 유리해요.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. 그냥 그걸로 뭐라 하면은 아니 그러면은 덱들이 안 밀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. 밀고 왔으니까 우리가 빠진 거겠죠.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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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ts uns di chuygga. 아깝다. 아깝다. 이し. 뮥 낱성기 simulator. 스페셜 보아이 하이브 저거다시 아 이걸 못잡았노 이거를 못잡았어 요새 쓸 때 탁 끊기네 실제 눈 차라리 저는 선글라스 추천 선글라스 강추 보통 이제 우리가 공격 때 빡빡 같은 경우는 2점이면은 기본 점수 땄다고 하거든요 3점이면 많이 땄고 4점이면 공격 때 4점 따면 뭐 위성은 이기는 거라고 봐야죠 괴물이 형 순하네 좋구만 이럴 때 숨 좀 돌리나보네 괴물이 형 아저니요 리아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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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. 이름 겁나 커가지고 들어왔다 아 그냥 끝까지 쏘아서 돌걸 나 몰랐는데 방금 시체에 왜 한 번 쳐다봤지 이분? 스포가 이게 게임이 오래되니까 나는 상대방 쏠때 이렇게 빨리 안죽는데 내가 죽을때는 막 보이지도 않는데 탄드로고 그런게 다 핑차이거든요 스포 서버 자체가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러브샷같은 것도 생기고 옛날부터 있었죠 뭐 회선 자체가 러브샷이 없어졌으면 그런일이 없을텐데 그죠? 이렇게 들어와주는게 사실은 땡큐에요 땡큐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면 되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면 되잖아 스페셜 포인트 어? 저사람 반가진데? 역전고 역전고 아! 보고 있을거야 앗 가 buyers 누가 빙을 그렇게 녹기까이를laş정 거 ож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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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ww networking 아니라고? 하하 하하 아 그러니까 방금 5킬이야 펜타킬 하하 하하 한도해 기둘 기아나 라스트 나이스 할만하다 나이스 할만하다 하하 이리 안 죽노 드복이 방 안돼 제발 좀만 버텨주시지 설을 바로 안하네 또 방이냐 하하 하하 두번째는 안되네 하하하 아 이거 너무 정신없다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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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필